럭키비키잖아? 다행이야 로절리아 씨 큰 손해는 안 받네요 오케이 좋아요 워프 꼭 사야겠네 나쁜 거에요 나쁜 거에요 이거 워프 사야 돼 저 무갈큼 어? 찬스? 찬스? 뭐야 이거? 대역전에 왜? 뭔 소리야? 아 이거 아니야 헉! 저 대동왕이 된대요 저저도 나쁜 녀석 오세요 아 얘가 움직이는 대로 이게 이동되네 아니 안돼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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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뭐야? 좋아? 우와! 우와! 됐어! 우와! 미친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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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! 이거 아니야! 우와! 이게 이렇게 되냐? 나는 대체 무엇을 위해서 코인을 보냈냐고 지금 무거였지 무거거든 와 찬이 오늘 복권사야 와 윤씨 무섭다 무서워 아니요